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약 3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증거 영상에 설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재판이 상보다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대장동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중구선을 향해서 다른 표정이 따로 재판 일정인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았는데 이 재판에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한 것은 약 3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말 이후 단식투쟁과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을 미루거나 불출석했고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제 절반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의 심리는 앞서 마무리됐고 국회 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의 다른 재판처럼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역시 공방이 뜨겁습니다. 채택된 증거를 설명하는 서증조사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채택된 2년 전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이 대표 발언 영상을 재생한 뒤 허위 발언을 했다고 추가 설명하자 이 대표 변호인 측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이 대표 측 증인까지 포함하면 증인신문에 해야 할 인원만 24명, 이르면 내년 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선거법 재판은 공방이 계속되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법 재판은 격주로 열리고 있어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